한국과 미국 요즘 한국과 미국을 보면요 정치를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두 옳고 너는 모두 틀리다 라는 그 식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정치인들이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모르는 면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모두 옳은 정치? 과연 모두 옳은 사람? 이 있을까? 라는 그런 점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61년 4월에 시작하여서 1865년 4월까지 약 4년 동안 이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북부가 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다가 급기야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그 초반에는요 이 전세가 남군에게 기울어져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북군이 메릴랜드 추 앤티담 전투에서 고대하단 그 첫 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현장으로 가서 병사들과 악수를 하며 그들의 그 사기를 돋구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에 링컨 대통령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보게 오직 나의 염려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거야 사실 남군과 북군의 많은 사람들은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졌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보와 보수 간의 양극과 현상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보수 세대, 자녀들은 진보세대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 진짜 엄마는 나하고 달라, 아빠는 나하고 달라 아들 너는 진짜 내 배에서 태어난 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이 되고 친했던 친구들도 이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기 보다는 그 정치의 문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저마다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과 문화와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주 삶의 방식과 습관과 가치 등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로 잘 알지 못할 때는 오해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오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태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 자신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드시 우리가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치 어떤 사회적인 그 변화가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리스오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진보의 성량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보수의 성량을 가진 사람도 아닌 바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 향한 바로 예수님의 성량의 사람을 우린 선택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정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런 예수님의 성량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을 얻어요 당연히 그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로 양육하여서 정치계와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보내어서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 간의 그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어요 제 말 맞죠?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그 민족들과 싸웠어요 승리를 거뒀던 아주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 있기 시작할 때서부터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만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극심한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모습은 그에게서 사라지고 사울이 그 던질 수 있는 그 창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굶주림에 지치게 되었고 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이 각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노비라는 제사장의 성부로 갔다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런 성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 장수들과 사람들과 군사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가드왕 아기세에 의해서 급박한 어떤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그가 눈동자 초점이 흐려지고 성문에 손으로 귀작가작 이상한 거 하면서 침은 칠도록 하면서 미친 째까지 하면서 그곳을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누가 본 구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자신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거주할 곳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아둘람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은요 가난 정복이 끝난 후에 유다 지파에게 내려줬던 그런 성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는 이 사월 왕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 지점에 있었던 그런 성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 성업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가 아니라 어디요? 그것도 구례 거기에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동굴, 굴, 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피난처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굴은 무덤이다 매장지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처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안문과의 그런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사월의 그 코를 받아서 딱 갔더니 어마어마한 블레셋굴 군대를 보고 나서 은베키즈가 막 도망가서 숨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적인 그 현장으로 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러보고 싶은 그 장소이기도 한 바로 카타콤 지하 동굴이 그르했습니다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바로 지하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이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그런 핍박을 피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오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콘스탄티뉴스 황제가 밀라노 칭령을 선포하여서 이제 그리스오 교가 국교로 삼겠다라는 그걸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지하 동굴 무덤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이 크리스오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그런 속박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까지 바로 이 동굴은 누구의 피난처예요? 바로 그리스오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죠 다음으로 굴이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히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고 또 자기마저도 그곳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굴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굴과 매장지인 무덤이 이 굴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무덤으로 사용하는 이 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을 딱 보면 큰 굴이 있어요 큰 굴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큰 굴과 그 옆에는 작은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족이 누군가가 죽으면 그 큰 굴의 그 한 복판에 딱 들어가서 딱 보일 수 있게 한 복판에 그 시신을 안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시체가 부패하고 썩고 또 세월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그 뼈를 추스린 다음에 그 큰 굴 옆에 있는 작은 굴에다 그 뼈를 보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작은 굴의 역할은요 그냥 오늘날 어떤 제가 이제 거창신신인데 거창신신에 보면 거창에 우리 신시지반의 낙골당을 만드니까 예전에 돈을 보내라 해서 연락이 오는데 오늘날 한 가문의 낙골당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각 그런 선조들의 뼈를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했던 것이 그 작은 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굴에 안장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갖다가 어디에 닿는다고요?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 뼈에 같이 놓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섞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로 그가 죽어 그의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 조상에게 들어갔다 뼈가 합쳐졌다 이렇게 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이 굴이라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피난처요 무덤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윗은 사월의 그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요 점점 자신의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쉴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지 않는 어둡고 싸늘한 그런 굴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살아있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밤낮아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면서 그는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아돌랑굴에 숨어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모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 넘버에 포함된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의 작년 남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난민들이 오면 남자들만 와요? 아내도 오죠 애도 오죠 부모님도 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0명에서 플러스 아내만 해도 어때요? 800명 그래도 자녀 한 명 뒀다 그러면 1200명 그런데 자녀 한 명만 낳겠습니까? 우리 교육자 중 3명, 4명 그렇게 하면 엄청난 그 인원이 아들랑굴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저절을 보면 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 세 가지 부류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환란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당한 자라는 것은요 그냥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그냥 괴로움과 아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다윗의 부모님, 다윗의 형제들 또한 다윗과 아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절친했던 그런 측근들이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올의 다윗을 역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렘에 가서 네 아들 어디 있어? 네 동생 어디 있어?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안 살림 다 부수고 가두기 잡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했을까요? 시간 날 때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이겠어요? 다윗을 모셨던 측근의 어떤 그런 수화들 뭐 어떤 참모들 그 사람들에서 야 다윗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빼돌렸어? 그러면서 그들을 구속도 하고 그의 가족들도 핍박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요 다른 이유로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바로 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빚진 자들이라는 그 말은요 그냥 그 말대로 단순히 빚을 져서 도망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고리 대금의 높은 이자 때문에 갚지 못해 도망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돈을 빚지고 나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자신뿐만의 가족들이요 그 사람이 노예가 돼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그냥 죽었다 살아나도 이걸 갚을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들랑쿨에 숨없다 거기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곳에 모이게 된 자들이 바로 이 비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아주 당한 큰 상처 큰 환란인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에 그 심한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화 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얘기할 때 왕정제도를 하면 네 아들을 군대로 잡아다가 죽일 거고 군사를 써서 총알받이 뭐 그런 거 쓸 거고 또한 네 딸들은 신여로 쓸 거고 네 재산도 뺏어갈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패단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정제도로 인해서 또한 이런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은 원통함을 받은 자라 또한 어때요? 이 악령이 휩싸인 사올이 이 복정을 삼으니까 그거에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고 자신의 재산이 갑자기 억울하게 빼앗기면서 어때요? 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또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이거는 모였지만 그냥 뭐 군대면 군대 그런 사람이 딱 모이면 딱 좋은데 그냥 오합지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에는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도망자 다윗 광야에 살면 사는 다윗 그런데 오합지절 그에게 모인 그 다윗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계 출애국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요 한때는 되게 잘 나갔어요 그렇죠? 왕자로서 하지만 자신의 동적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한다고 해서 애국 그런 병사를 한 명 죽이고 바로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여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이전에 애국에서 가졌던 40년 동안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교만함을 그들은 보이게 되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어떤 왕의 사위로서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노베도 가보고 또 노벨 거쳐서 사올피에서 가도록 갔더니 거기서 죽을 위험이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을 반겨줄 때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믿었던 자신을 의지했던 그 교만함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훈련받게 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둘란쿠네에서 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혼자 있을 때 아이멜렉이 준 그 골리아스의 그 칼과 또 서서히 자신 앞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 한두 사람 그리고 400명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는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에 어리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이 손에 짊어진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순간 심지어는 골리아스와 싸워 이겼던 것을 그는 그 순간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 나의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 자신에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아둘람 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모하베 미스베라는 곳에 가서 또 모하바밍에 나와서 3절과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하 미스베로 가서 모하 왕에게 이르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천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필 왜 하필 또 이방인들의 땅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거의 가대에서도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꼭 모하베 가면 또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 어쩌면 좋아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족보를 보면요 그가 자신의 가족들과 그를 따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 모하베 간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퀴즈한테 상품이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한국에서 입수한 KF-925 검정색입니다 흰색은 맞는데 검정색 있죠? 검정색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문제 나갑니다 다윗의 그 족보로 올라가면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세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맞았습니다 보아세요 선물입니다 다윗의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보아스 보아스 하면 연관되어서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름다운 여인 바로 룻 이죠 이전에 우리가 루키스를 함께 나눌 때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당시 이 베들레임에서 아주 유력한 자였어요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엘리멜레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히브레인이 아니고 또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엘리멜레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죠 기근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장자의 장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바로 이 룻이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은요 자신의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바로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그 이유로 이 모압왕과 친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급기야는 자신이 이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머물 동안 우리 부모님은 그 요새를 떠나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5절을 보면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모압의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요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에게 또는 너 자신을 위해 라는 의미를 가진 레카라는 그런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다위사 너를 위해 이제는 모압의 요새에 머무지 말고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3절에서요 다위시 모압의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있겠다라는 그 말과 또 다위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의 가족들과 또 그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 유다로 건너와서 아주 숲이 우거져 있고 우거져서 이제 사올의 그런 추격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바로 헤레수풀 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로빈훗 로빈훗과 그의 친구들 로빈훗과 다른 사람들이 숲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다위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다위시의 여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아야 됩니다 한때는요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자였지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중심적인 교만한 삶을 살 때에 바로 고난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원망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위처럼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위처럼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위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감으로 인해서요 다중에 그와 함께 했던 이 400여 명의 그 오합지절 같은 그 사람들이 다위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죠 사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이 전쟁의 그런 위급한 순간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스스로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악령이 임한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전령과 군사들을 풀어서 야 다윗 어디 있어? 보고해 내가 있는 곳에 다윗이 있는 곳에 알게 되면 내가 당장 가서 그를 창으로 던져서 죽일 거야 하면서 열심히 그 다윗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절을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 7절과 8절에서 처음에는 이 다윗을 의심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어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의심하게 되고 좀 전까지만 해도 야 다윗이 너에게 양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너에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겠냐? 하면서 같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좀 의지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에 대한 충성심 그들이 가진 충성심마저도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그 부하와 아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아주 싹 험악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의 라는 그 표현과 함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라는 그 표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기계주의자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애덤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화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이멜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에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베의 사람 골리아스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은요 지난주에 나왔던 21장 7절에서 그냥 그 노베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 다윗과 이 아이멜 대 대사장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과 7절을 보면 마치 자신이 사울에 충실한 그런 신화로서 충성심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다가 드디어 제가 그것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그 공을 내세우는 식으로 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의 보고로 인하여서 사울왕은요 이 아이멜렉 대제사장과 그의 아버지인 아이두베 온 집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자신의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서 이 아이멜렉 대제사장의 사울이 다음과 같이 신문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리위에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벅하였다가 나를 지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맞나요? 이 사울의 말이 맞나요? 우리가 21장 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이멜렉이 맞이한 다윗은 역적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아이멜렉이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였어요? 역적이 아니라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로부터 아주 특별한 인물을 받은 특사였어요 또한 보면 어때요?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것은 바로 사울을 치기 위해서 반역을 하기 위해서 그 떡과 칼을 줬나요?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사울 왕을 위해서 특별한 인물을 수행하는 이 특사인 다윗에게 준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곧 사울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멜렉이 자신과 다윗과 그런 관계,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악령에 의해서 의심에 휩싸인 이 사울의 분노를 겪고 달랠지 못했어요 옛날 이야기 중에 매와 산떼지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아주 오래된 큰 고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는 이 매들이 자신의 그 새끼를 낳고서 그냥 오슨도슨 잘 살고 있었고 그 고목 맨 밑에는 이 산떼지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낳고 기르고 아주 오슨도슨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들이 위에서 살면서 떨어뜨리는 나뭇잎 또 그들이 떨어뜨리는 어떤 찌꺼기들은요 나무 밑에서 사는 이 산떼지들에게는요 그냥 먹이가 되었고 또 때로는 이 산떼지들이 이제 남긴 그 찌꺼기는 매일 먹이가 되어서 서로 아주 공생하면서 서로 아주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와 산떼지의 이런 너무 환복한 모습을 보았던 한 여우가 너무나도 샘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아 저 둘을 내가 떨어뜨려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곧장 처음에 매에게 갑니다 매에게 가서 야 매야 돼지들이 너희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매일 그 나무 밑둥을 갈가먹고 있어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돼지들이 너희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갈아서 이제 나무 밑으로 가서 산 돼지에게 얘기했대요 야 돼지야 야 매가 네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매일 너희 있는 곳에 왔다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귀에 보지 않냐 야 매가 너희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조심해 믿지마라고 돼지들에게 얘기했대요 이 여우의 말을 들은 이 매들과 그 돼지들은요 이 말을 들은 순간서부터 그동안 어떻게 잘못하게 살았지만 지금서부터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됐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는 어때요? 어미 매 아빠 매는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아다가 갖다 줘야 되고 돼지들은 돼지 나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열매도 따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심하니까 밖으로 음식을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갈 때에 저 매가 저 돼지가 내 새끼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메의 패밀리 또 돼지의 패밀들이 굶어 죽었다는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러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 나오는 그 여우처럼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의심만 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서로 의심하고 의심하다면 미워하고 미워하다면 증오하고 증오하다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의 공동체의 이 교회와 이 가정에는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물론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의심하는 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의심하여 미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혹시 내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고 상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닌데 아니어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자신의 그 기준으로 의심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뭐 저나 우리 교회의 김두시 집사님이나 우리 송희 집사님 딱 보면 되게 저 빼고 두 분 되게 인자하고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남자다운 사람들 진짜 이런 사나이들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딱 알고 보면요 자신의 표현을 잘 못해요 뭐 말을 해도 이게 보면 아내들이 보면 항상 보세요 뭐 이거 뭐 설명 듣고 요점만 하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제가 메시지 쓰면 옆에 보다가 아니 그렇게 요점만 쓰면 당연히 오해하지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런데 남자 그거 못하거든요 못해요 여러분이 남편 다 비슷해요 그리고요 어때요? 그냥 이 남편들이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남자답고 뭐 어떨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이지 그렇게 해도 어려우기 때문에 그냥 왜 그랬어? 막 그렇게 막 따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것을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은요 너무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애돔 사람 누구요? 애돔 사람은 이 도에게 이방인들의 그 말 자신과 평생을 지냈던 그 베냐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이방인 그 애독한 사람의 말만 듣고 분노하여서 대제상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누굽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녀들 또한 가축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 얻게 돼요 결국 사울왕은 자신의 그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17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여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자기 앞에 있는 제사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호위병들은 이 여와의 제사장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꺼려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바로 애돔 사람 도에게 저들을 죽이라 그의 가족들도 그 성읍에 있는 것도 애들도 다 죽이라 그래요 이 도에게 신이 나서 그 앞에 있던 아이멜렉과 제사장 85명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 노베 사는 많은 여인들과 남자들 또 수많은 아이들 그 젖먹는 갓난 아이들 소와 낙이 양을 모두 칼로 다 베어 죽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제사장인 이 아비아달도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그 외에 기타 틈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 고난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의 공격은요 사탄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에 그냥 의심을 하나 톡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아킬레스건이죠 야, 나의 아킬레스건만은 건들지 마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도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세요 여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가루 반죽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어때요?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요 그냥 자동적으로 폭발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사울에게 이런 의심을 넣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자라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자라서 다윗을 증오하게 만들었고 그 증오가 자라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과 조금만 친하다 조금만 침묵한 게 있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 휩싸인 이 사울은요 그 악령으로 백성을 다스리자 백성들도 그에게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 휩싸인 그 분노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자 남아있던 그 제사장들도 사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그에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먹을 거서부터 뭘 입을까 오늘 헤어스타일에 뭘 바를까서부터 오늘 마스크를 파란색을 끼일까 하얀색을 끼일까 오늘도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쵸? 내 옷과 잘 매치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는요 우리들이 가장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과 불완전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의 그 순간에 어때요?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よう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식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restrictive fair은 하나님께서는 member한 사진들을inery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시고 하나님가 우리의 삶을 jewels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식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step 여ог을 icon catреете 아멘